아 이 자세 또 나왔네요. 최고의 모델. 자 다음에 이렇게 또 다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잠옷을 입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들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주머니였어요. 잠옷들의 80%, 90% 이상의 주머니가 없어요. 하지만 이 편한 옷에서 보통 주머니가 있으면 굉장히 짧다고 모델분이 모델분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핸드폰이 나오게 된다. 주머니를 일반 바지랑 같게 이렇게 되게 깊숙하고 아주 그냥 모든